네, 다름이 아니고 유기견 문제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예, 예, 선생님. 담당자분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다름이 아니고 2020년 1월 13일 날에. 1월 13일이요. 남구 2020-2009번에 말티지에. 잠깐만요. 어, 네네네. 네네. 이게 종료 반환으로 돼 있거든요, 강아지가. 어, 네, 그렇네요. 반환으로 돼 있네요. 네, 이거 혹시 성함 좀 알 수 있을까요? 반환에 가신 분이? 반환에 가신 분? 예, 예. 그분을 알려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왜 그러시죠? 유튜브에 멍멍이 삼촌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네, 뭐 더 원하시면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주민등록번호도 됐고, 예. 네.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분을 왜 알고자 하는지. 아, 이 개가 지금 반환이나 종료 반환이나 돼 있는데. 예.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떤 제보가 들어왔나요? 그 구조를 했다면서 막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렸거든요. 예, 예. 근데 이 강아지랑 생김새가 똑같고 내용이 똑같다고 해서 사진을 같이 보내왔어요. 네. 어느 분이 보내셨던가요? 다른 분들이 제보가 들어온 거지. 제보가 들어왔네요. 예. 그리고 그분이 후원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예, 예. 그 전까지는 한 두 개 정도 올렸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 의견을 올리면서 조회수가 80만 끈이 넘어버렸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후원을 갑자기 중성화한다고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그 중성화비만 받고 후원을 안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급해서 뭐 중성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했는데 다시 또 그래놓고는 다시 또 후원 계좌를 다시 열었어요. 안 받는다고 해놓고 그 의도가 계속 후원을 위한 조급한 마음만 계속 보이니까 그렇게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계좌가 열리고 해서 이게 경찰서에까지 의뢰가 돼 있어야죠. 사건 자체로에 확인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요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저희가 내려가신 분이 성함이 누군지 혹시 이게 같은 게인지 아닌지 같은 게가 아니어도 그거는 수사는 들어갈 건데 같은 게인지 아닌지 그걸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우선적으로 이쪽에다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예, 예. 통화를 한번 해보고 알려드려도 알려드려야지. 어쨌거나 이름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이해갑니다. 그리고 그 데리고 가신 분은 저희가 자기는 이름을 공개를 안 했는데. 그 이름은 아닙니다. 일단 여기 관리, 개체관리카드에 적혀있는 이름은 그 이름은 아니네요. 아, 그 이름은 아니고예. 예, 예, 예.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확인 좀 부탁할게요. 어떤 확인을 부탁하냐면예. 예. 신고를 해놨대요. 자기가 유기견 발견을 했는데. 예. 그게 주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데리고 갔지만 주인이 있는 게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의뢰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 주인을 좀 찾아달라고 CT 보면 확인이 되니까. 네. 이런 게 접수가 들어온 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구조가 되고 이런 거는 조회가 되는데. 따로 뭐 저희한테 찾아달라고 신고를 하고 이런 거는 전산으로 따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다가 이런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좀 찾으면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릴 수는 있을 텐데. 네. 저희가 따로 그걸 관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 버린 건지 사람들이 이제 오픈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구조됐는지 전부 때 앞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아이스박스 안에. 그래서 이제 그 전부 때 위치가 어딘지만 공개를 해주면 TV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 부분을 안 알려줘요. 그런데 안 알려주는데 자기는 자기가 안 알려주지만 알려줄 필요도 없지만 자기가 누가 버렸는지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자기도. 그리고 남이 그냥 함부로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절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동네 관할에 그러니까 지역 관할에 어느 지역이라는 건 말 안 하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도 있는데 자기말로는 자기가 확인을 해달라고 CCTV 확인을 누가 버린 건지 의뢰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 사태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한테 따로 그렇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 개인 접수를 해놓은 게 없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 반환. 그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남구청에서 도와줄 수는 없겠네요. 형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연락처도 성사건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알 수 없으니까 확인을 못 해주시겠다. 그렇죠. 이제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이제 유기 유실동물을 발견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면서 공고를 올려놓는 그러니까 주인이 혹시나 있으면 찾아가세요 하고 공고를 올려놓는 거지. 반대로 잃어버리신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를 잃어버렸으니 좀 찾아주세요 하고 공고를 내드리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이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발견을 했는데 버린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런 거니까 아예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런 게 들어온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본인이 이제 버린 사람을 찾으려고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입을 따져보려고 저한테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느냐 혹은 그렇게 신고된 게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는 거고요. 네. 일단은 그런 시스템은 없고 제가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거는 반환에 가신 분한테 전화를 해서 뭐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 반환 받아가신 말티즈 얘가 말티즈인가 지금? 아 말티즈네요. 말티즈가 지금 잘 있느냐 반환 받아가셨으면은 뭐 어디 보내거나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잘 키우고 계실 테니까. 네. 일단은 그거부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그 뭐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름에 대해서는 조사건이 없고 그러니까 연락처를 알아내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이 개가 같은 개일 거라는 제보만 있으니까 그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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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확인하고. 하나 남겨드릴게요. 예. 선생님. 예. 선생님. 예. 전화하셨더라고요. 예예. 전화해보니까 일단은 반환에 가신 분 성함이. 그 분께서 아직은 계속 키우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예. 일단 유선상으로는.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니까. 예. 예. 이제 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집에 키우면서 뺏고 오신, 잃어버렸다가 뺏고 오신 이후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예. 데리고 오셨다가 이제 집에서 키우는데 얘가 이제 마당에서 이제 대본을 넘어가지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가 보더라고요. 예예. 그런데 이제 집 근처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분이 아마 뭐 유튜브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예예. 뭐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뭐 하다가 이제 본인이 다시 데리고 온 적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예. 그래가지고 아마 뭐 그러면 그분이 아니겠는가 싶기는 한데. 예예. 저도 이제. 대학생이라면서 젊은이에요. 스물몇살. 아 그래요? 오. 그래요. 일단은 제가 그분한테 혹시나 괜찮으시면 요런 요런 지금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 걸 좀 지니어부를 파악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한 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느냐. 그냥 뭐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니까 뭐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예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연락처를 한 번 알려드릴 테니까. 예. 그분하고 통화를 한 번 해보시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다름이 아니고 그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분이 잃어버리신 말티즈 있잖아요. 예예예. 그분이 유튜브에 나오고 똑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누가요?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제보가. 아 그래요? 네.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혹시 유튜브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난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거기 보면. 그 여자. 제가 젊은 여자분인데 그 말티즈를 유기견을 구조를 했다고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예예. 그런데 이제. 어느 장소에서 발견했는지 이런 걸 자꾸 안 가르쳐 주시니까. 예. 사람들은 누가 버렸는지도 궁금하고. 진짜 버려지는 게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예예예. 자기가 또 후원금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강아지하고 상관없어요. 네. 다른 거 같네요. 근데 그분이 막 후원금도 받고 있고. 강아지도 자기가 구조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의심을 많이 해도. 어디서 구조했는지를 말을 안 하고. 그 동영상을 올렸지. 그 장고를 공개는 안 하니까. 아. 그건 잘못되겠네. 예예. 거기다가. 자기가 또 민원을 넣어서. 주인을 찾아보려고. 예. 구청에다 이야기를 해놨다는데. 정작 구청에 전해보니까. 그런 거.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접수가. 모든 게 거짓말이고. 또 뭐. 중성화에 대해서. 급해서 돈을. 공급을 좀 받는다고 하고. 영상 안 받겠는데. 또 받아야. 예. 그 유튜브에서 돈 벌어. 돈이 많아요. 예. 딱 보니까 그건데. 그런데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내가 기분이 없어서. 예예예. 예예. 예예. 근데 하여튼 선생님께 하고는. 너무 닮았다고 해서. 제 번호 들어온 데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 예. 아니에요. 우리는 저녁에 이자 먹고. 다음날 아침에 찾았거든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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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